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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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태국에 있는 벤자기띠 공원에 있습니다 엄청 맑아요 너무 맑아서 더워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도 처음 와본거라 안녕하세요 최고의 선물은 제가 봤을때 작품이나 음악인거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너무나 좋은 기회 좋은 경험이었던거 같아요 뭐 엔디어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먼저 가사와 멜로디를 썼어요 제가 6,7년 전에 레드베인이라는 곡을 썼어요 늘 사랑해주고 지켜주는 팬분들한테 고맙다는 이야기 그만 내가 널 지켜줄게 약간 이런 내용이거든요 열심히 만들었어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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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수도 있는데 태국에 약간 귀여운 아기자기한 가게? 레스토랑이라든지 카페 이런데 되게 많아요 진짜 되게 좋아요 커피도 맛있고 되게 좋아요 커피도 맛있고 뮤지션이 지금 듣는 음악 코너에 있어요 녹색창 테마 이름은 너를 생각할 때 너를 생각하면 너를 생각할 때 네 생각할 같은 거잖아 첫 번째 곡은 앤디에릭 앤디에릭은 한국말로 하자면 사랑스럽다 플러스 이쁘다 플러스 귀엽다 많아요 박진영영의 너뿐이야 후후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 준케의 Better Man No matter what You may be Wanna be a better man Promise 우리 2PM 노래 Promise 왜냐면 태근이가 작곡 작사한 노래 그 다음에는 우영이의 I like 준호의 Like the star 2PM의 Good Man 찬성이가 작곡 작사했으니까 제노래 Jealous 그 다음에 에릭 베네의 The Last Time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피자집인데 rightly 비닭이라는 해소집이 있어요 우후 진짜 맛있는 데예요 앉아 누구지 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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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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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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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